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기가 입니다 자 우리 어머님이 49제 할 때 상한가 치 가지고 제가 또 경로인베스트 우리만 마지막 주춘지로 해가지고 8만원 할 때도 살아 9만월도 살아 10만월도 살아 11만월도 살아 해가지고 목표가 16만원 제시했는데 작년에 다 16만원 갔어요 그 다음에 분석 영상으로 또 여러분 카톡 다 들으면서 13만원 이하의 살아 빠져빠져나 11만원이다 라고 영상 올리잖아요 오늘도 돌파했습니다 16만원 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어 경로인베스트 16만원 넘끌랑 부산 해운대에서 정모 하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사는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줄 필요도 없고 엠빵 합시다 거기 깔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또 경로인베스트 돈 많이 땄잖아요 엠빵 하시고 또 다들 모이지 말고 부산 사람만 오길 바라고 또 서울에서 기차타고 들어가면 부담스러우니까 주식 이야기나 또 이렇게 주식하면 돈 번다 이런 제가 노하우를 그냥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고 자 경로인베스트 종가살 16만원 넘어가면 부산에서 정모하는거 유튜브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경로인베스트 16만원 이상에서 쫙 팔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공개적으로 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단타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최근에 고물 팔다가 남은 돈 가지고 단타 치가지고 8천만원 벌고 1억 벌고 이러니까 아 너무 몸이 안 좋더라구요 하루만에 8천만원 8천만원 땄다가 3천만원 잃었다가 1억 땄다가 5천만원 잃었다 하니까 아 나 너무 스트레스고 몸이 너무너무 안좋아요 여러분은 잘 모를거에요 하루에 이렇다면 기분 좋지 이렇다면 마음이 쿵쾅쿵해지고 계속 따느냐 이럴 때도 있어요 3천만원씩 이게 이게 제가 또 커피를 좋아하고 테라를 좋아하고 제가 룸살로 이런데 안가고 마시봤자 맥주 5만원치밖에 안마시고 술이 약해서 5만원씩 먹고 누우자고 소소하게 살고 아침에 세수도 안하고 뭐 이래서 하는데 하루 1억이 왔다라 갔다라 5천만원 갔다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매집하려고 그럽니다 뭐냐면 이제 고물장산은 따로 제가 셀레벌이나 포인트모발 계속 하고 있고 고물 팔다 남은 돈 있잖아요 고물 팔아서 돈 먹어야 제가 단타를 한번 치는데 저는 단타를 맨날 치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구요 리딩하고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우리 기법반 직장인반 제로주반 수익 내게 하는게 보람이지 제가 단타 치고 하니까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돈을 나중에 또 제가 계좌 오픈할게 있어서 다 안샀어요 수료까지 살거에요 뭐냐면 신라젤을 사보려고 그래요 제가 박살바 한 번도 잃은 적이 없고 경로인베스트 한 번도 잃은 적이 없고 식품자 한 번도 잃은 적이 없고 제가 고압이 맞는 주식이 있거든요 신라젤에서 코롱티슈질에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코롱티슈질은 또 지난주에 우리가 25% 수익 실현했고 직장인반은 가지고 있고 코롱티슈진도 얼마나 잘 갑니까 신라젤이 이제 살 때가 되었다 지난주 금요일날 상한가 간을 때 거래량이 많이 붙었잖아요 띨빵 개미 술 처벌 개미 도라이 개미 욕심받은 개미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올라갈 때 다 사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을거에요 팔까 말까 빠른 애들은 지금 손절 칠거고 보통 도라이 개미들은 3일 안에 손절 쳐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니까 수요일까지 제가 신라젤을 하면 3억에서 4억 정도 사놓으려고 합니다 목표가는 많은 보고 기간을 길어봤자 빠르면 3달 길면 6개월 안에 많은거 알 것 같아요 신라젤도 많은거 하길라 제주식 딱 팔면서 또 그때도 정모합시다 그때를 서울에서 합시다 목동에서 자 지금 경로금베스트 종가상 16만원 넘껄랑 그 주에 토요일날 해운대 정모하기로 했거든요 경로금베스트 팔고 우리 구독자님 뭐 사자 신라젠 사자 단타 아닙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